아 아 아 아 아 켜나요? 잠깐만요 물이 떨어졌어 원래 제가 새우 아 오케이 좋아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지만큼 아 제가 사실 아 끊기는구나 그러면은 안 되겠네 3초에 한 번씩 끊긴다고? ared 이라마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왜냐면 네 연결이 불안정해서 끊긴다고 다음에 또 지금 더 해도 이제 제가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격리 중이고 아까 호시 형 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만약에 걱정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고 끊기면 다음에 해야겠다 끊겼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할게요 네 미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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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